Hello everyone! 친구들의 reading buddy 니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맞아요. The Little Red Hand 함께 읽어봐야죠. Do you remember the story? Who or what is the story about? 우리 이야기 누구에 관한 거였어요? That's right. This is a story about a little red hand. 우리 주인공이 바로 Little Red Hand이었죠. The Little Red Hand lives on a farm with their friends. 친구들 누구? dog, pig, and cow. 이렇게 세 친구와 함께 farm에 살고 있어요. She works in the garden every day. Little Red Hand은 되게 부지런해요. 맨날맨날 일을 하는데 But her friends only eat and sleep every day. 자기 친구들은 뭐해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만 하는 거죠. One day, she's eat some wheat and wants to plant it. 이 밀을 발견을 해가지고 심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지? She asks the friends, Who can plant the wheat with me? But they all say, not me. 아무도 안 도와준다 그랬어요. So, she sighs and plants it alone. 혼자서 밀을 심게 됐죠. The wheat grows and grows now. They can cut it. 밀이 자라서 이제 추수할 시간이 됐어요. 또 물어봐야죠. The Little Red Hand asks her friends, Who can cut the wheat with me? But again, they all say, 그쵸, not me. 못 도와줘. 나는 안 할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Little Red Hand 속상하겠다. 그쵸? 친구들은 절대 안 도와주고 혼자서만 계속 일을 하니까 한숨이 저절로 나오겠네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돌려서 Little Red Hand을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 The Little Red Hand 두 번째 이야기 읽기 전에 단어 먼저 배워볼게요. Easy words. 오늘도 여섯 개 단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니콜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양손으로 뭐하고 있어요? 신발끈을 묶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매다, 묶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tie입니다. 한 번 더. tie. tie. 그래서 우리 목에다가 아빠들이 이렇게 셔츠 위에 매는 거 있죠. 그거 뭐라 그래요? 그것도 tie 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ie는 매다 라는 거. tie. 두 번째. 한 번 읽어볼까요? bundle. 한 번 더. bundle. bundle이 뭘까? bundle이라는 건요. 우리 친구들 지금 보니까 미리 다 이렇게 한 단으로 묶어놨죠. 그래서 우리가 보따리라든지 꾸러미라든지 뭉쳐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놓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bundle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bundle. 세 번째 이 여자친구들이 지금 이 여자친구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 악기를 흔들고 있죠. 우리가 흔들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shake입니다. 한 번 더 shake. shake.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악기도 shake 할 수 있고요. milk shake 이런 것도 있죠. 또 우리 악수 handshake 이렇게 shake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우리 친구들 고개 이렇게 이렇게 젖는 것도 우리가 shake 라고 부를 수 있어요. shake the head. 오케이? shake는 흔드는 거. what about this? 어? 이거는 이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풍차가 있는 방앗간이 있고요. 어? 방앗간에서 일하는 사람. 방앗간 주인을 뜻하는 말이 바로 miller입니다. 한 번 더. m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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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miller이라는 단어는요. mill에다가 er 사람이 붙은 거예요. 이 mill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다음번에 나와요. yes. mill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방앗간 또는 재분소 어려운 말로 이렇게 불러요. 방앗간이 뭐하는 곳이에요? 곡식 같은 거 갖고 가면 빠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주는 곳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mill이라고 하고요. 이 밀의 주인. 밀에서 일하는 사람은 miller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두 개를 연결해서 기억해두면 더 쉽겠죠. miller and mill. 마지막 단어입니다. 어? 요거 요거. flower. flower. 그림에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이 하얀 가루가 뭘까요?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밀가루죠. 밀가루는 우리가 flower이라고 하는데 소리는 우리 친구들하고 있는 꽃. flower 하고 같지만 스펠링. 모양 생긴 게 달라요. flower with o-u-r. full 하고 hour 붙어서 flower 이라는 단어가 완성이 됐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니콜과 함께 읽어볼게요. flower. mill. 요거는 우리 친구들이 먼저 읽을 수 있겠네. 그쵸. miller. and shake. 그리고 bundle. 구러미, 다발, 뭉치 이런 거라 그랬죠. 마지막으로 tie까지 있네요. 묵다까지 나왔습니다. now, 니콜이 지금 단어를 쭉 말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 단어들을 듣고 이 단어들이 같은 끝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단어 중에서 같은 끝소리를 가진 게 무엇인지 찾아보는 겁니다. 친구들은 크게 외쳐주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들어보세요. hill. fill. grill. spill. 니콜, 나는 이 단어들 뭔지 모르겠어요. it's okay. 친구들 뜻보다는 소리에 집중을 해주세요. 지금 니콜이 많은 이 네 개의 단어 끝부분이 똑같은 소리를 끊나요. 한 번 더. hill. fill. grill. spill. 자, 이렇게 요 네 개의 단어랑 같은 끝소리를 가진 단어가 무엇인지 친구들 크게 외쳐주기 바랍니다. three, two, one. 정답은? 그렇죠. mill. 니콜이 뭐라고 그랬어요? hill. fill. grill and spill. 이거 다 첫 소리는 다른데 끝은 다 뭐로 끝나요? ill. 하는 소리로 끝나죠. 그럼 우리 밀도 m, ill, mill. 이렇게 ill 끝소리를 가지니까 밀이 정답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listen carefully. I, p, l, y, k, r, y, k, r, y, k, r, y, k, r, y. I가 되겠죠. 전부 다 I 하는 소리로 끝이 나죠. 여기 있는 T, I, T, I도 I 하는 소리로 끝이 나니까 T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Now the next one. Cake, bake, lake, make. 잘 들리죠? 한 번 더. Cake, bake, lake, make. 자 친구들 찾아주세요. Three, two, one. What is it? Ake 하고 끝나는 거 찾으면 되죠? Yes, it is shake. Cake, b, ache, l, ache, m, ache. 전부 다 ache 하고 끝이 나고요. 여기도 ache 하고 끝이 나니까 shake가 정답이 되겠네요.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입니다. Singer, player, dancer, painter. 한 번 더. 끝소리 잘 들어주세요. Singer, player, dancer, painter. 잘 들리나요, 친구들? Three, two, one. 정답 뭐예요? Sing, er. Play, er. Dan, sir. Pain, er. Er, er, er. Miller. 이 정답이 되겠죠. 밀에 er 붙였으니까 Miller이네요. Well done.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Let's read today's story.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The Little Red Hen 두 번째 이야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Little Red Hen이 그쵸? 우리 미를 이제 cut, 벨 때가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Not me. 안 돼, 안 돼. 우리 너무 바빠서 못 도와줘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The Little Red Hen sighs. Sigh 뭐라고 해요, 친구들? 한숨을 쉬고요. So she cuts the weed alone. 또 혼자 일어내요. Cuts the weed 하면 뭐예요? 밀을 베는 거죠. Alone. 혼자서 밀을 베요. She ties it into bundles. Tie가 뭐예요, 친구들? 묶는 거죠. 밀을 묶어요 into bundles. Bundle이 뭘까요? Look at the picture. 친구들, Bundle이 뭔 거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보따리, 꾸러미 이렇게 한 더미씩, 한 더미씩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나르기 쉽겠죠? 이 모든 일을 Little Red Hen 혼자서 다 하는 겁니다. Poor Little Red Hen. 자 이제 일은 다 했고요. Little Red Hen이 친구들한테 이걸 막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 같아요? She shakes the bundles. 이 밀 다발을 이렇게 막 흔들어요. They are big. 엄청 크죠? She shows the bundles to her friends. 친구들한테 show, 보여줘요. The bundles. 이 다발, 밀 다발, 밀꾸러미를 to her friends. 친구들한테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The Little Red Hen says, Who can push the bundles with me? 또 물어봐요. Who? 누가 can push the bundles. 이 밀 다발을 밀 수 있니? With me. 나랑 같이. 어? 밀 다발 왜 밀어야 되지? 그쵸? 운반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수레 같은 데 놓고 이렇게 막 밀어야 되겠죠? 누가 나 이거 하는 거 도와줄래? 라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여기 강아지랑 또 소랑 또 돼지랑 뭐라고 답할지 알 수 있죠? 뭐라고 말할까요? 아 내가 도와줄게 이러는 것 같아요? Well, the dog says not me. 또? The pig says not me. The cow says not me. 아 우리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왜요? We're too busy. 우리 너무 바빠. 라고 또 변명을 하는 겁니다. But look at them. Are they busy? 지금 동물들 바빠요? 안 바빠요. 그냥 일하는 거 도와주기 싫어서 또 핑계대는 거예요. 우리 너무너무 바빠서 너 못 도와줘. 너 혼자서 해. 이런 뜻이죠. 자 그럼 Little Red Hen 어떻게 할까요? 그쵸? 또 한숨을 푹 쉬고 혼자서 일을 해야 되겠죠? So she alone pushes the bundles to the miller. 그래서요. She alone. 그녀는 혼자서 pushes the bundles. 이 다발. 밀꾸러미들을 막 밀고 가는 겁니다. 누구한테 가요? To the miller. Miller한테 가요. Miller 누굴까요? 다음 장에서 나옵니다. 우리 친구 한번 볼까요? 이 동물이 바로 Miller입니다. 여기 뭐 하는데요 친구들? 맞아요. 우리 곡식 갈아가지고 가루 만들어주는 방앗간. 조금 어려운 말로 재분소. 이런 곳들을 우리가 Miller이라고 해요. 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Miller 하면 이렇게. 이 사람. 밀. 방앗간에서 일하는 er. 사람이니까 방앗간 주인이 되겠지요. 아. 그러면 Little Red Hen이 pushes the bundles to the miller 하면 어디로 갔다고요? 방앗간 주인. 즉 방앗간으로 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방앗간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맞아요. 요 기계에다가 wheat. 밀을 넣고요. 기계가 막 돌아가면 요게 하얀 거 뭐 나오고 있어요? What is this white powder? Yes. That's the flour. 밀가루가 되는 거죠. 밀을 막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밀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Why? She wants to make bread. 빵을 만들려면 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밀가루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방앗간에 간 거예요. The miller. 방앗간 주인이요. puts the wheat into his mill. 자기 이 제분하는 기계에다가 이제 넣었어요. The mill turns around and around. 이 기계가 어때요? turn. 돌아가는데 around and around. 돌돌돌. 둥글게. 그쵸? 계속해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밀가루를 만드는 거겠죠. The wheat turns into flour. 오. turn이라는 게 우리 친구들 돌아가는 것도 되고 변하다. 이런 뜻도 돼요. So turn into 하면 뭐뭐로 변한다는 거죠. The wheat. 그 밀이요. turns into. 뭐로 변해요? flour. 밀가루로 변해요. The miller puts the flour into bags. 이제 자루에다가 그쵸. 담아줘야지 밀가루를 들고 갈 수 있겠죠. 방앗간 주인이 밀가루를 자루에다가 잘 담아줍니다. 음. 아이고 우리 little red hen 또 밀고 와야 되겠죠. 혼자 갔으니까 혼자 또 오고 있어요. So she is pushing the flour 어디로? Back to her house. 자기 집으로 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한테 밀가루 나온 거 보여지고 있습니다. The little red hen pushes the flour back to the farm. 우리 little red hen이 pushes the flour. 이제 밀가루를 막 밀어요. 어디로? Back. 다시 to the farm. 농장으로 다시 밀고 와요. 즉 자기 집이죠. 농장으로 이제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She says to her friends.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Look at all this flour. 여기 있는 이 밀가루들 좀 봐. Now we can make bread. 이제 우리 bread. 빵 만들 수 있겠다. 라고 친구들한테 기쁘게 얘기하는 겁니다. Her friends look happy. 그랬더니 친구들 표정이 어때요? 너무 좋아. 자기 친구들이 look happy. 아주 행복해 보여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little red hen은 혼자서 계속 일을 했네요. 이번에는 빵 만드는 거 우리 피, 칼, 덕 도와줄까요? 빵 만드는 건 좀 재밌고 신나니까 도와주지 않을까? 자 우리 정말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는 다음 시간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오늘 함께 읽어본 내용들 우리 친구들 OX 퀴즈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OX 퀴즈입니다. 친구들 문장 보이죠? 니콜이랑 문장 읽고요. 이 문장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다. 그러면 O, 아니다. 다른 내용이다. 그러면 X를 표시해주면 됩니다. You ready? The little red hen cuts the wheat alone. 한 번 더. The little red hen cuts the wheat alone. 올까요? X를까요? 정답은 O죠? 너무 슬프죠 우리 친구들? Little red hen이요. cuts the wheat. 뭐 했다고요? 밀을 베는데 alone. 혼자서 베요. 맞아요. 우리 동물 친구들이 안 도와줘서 밀을 베는 거 혼자 했으니까 정답은 O가 돼야 됩니다. 그죠? No.2 The little red hen's friends helper push the bundles. 조금 길죠? 니콜이 끊어 읽어줄게요. The little red hen's friends helper push the bundles. 자, 뜻 잘 생각하면서 3, 2, 1. 3, 2, 1. 정답은 X죠. 왜요? little red hen's friends가 누구예요? dog, peat, cow죠. 이 친구들이 helper, little red hen을 도와줘요. push the bundles. 이거 밀, 다발 미는 거 도와줘요.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지. 그러니까 정답은 X가 되는 거죠. 이거 조금 헷갈렸죠? No.3 The wheat turns into bread. 한 번 더. The wheat turns into bread. 힌트를 주자면 turn into는 뭐뭐로 변하다. 이런 뜻입니다. 3, 2, 1. 올까요? X일까요? X예요. 왜요, 친구들? 우리 wheat이 그 밀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 flower이 됐죠. bread가 된 게 아니라 flower, 밀가루로 변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X가 되는 겁니다. great. 자, 친구들 이번에는요. 우리 오늘 읽은 스토리로 신나게 첸트를 불러볼 거예요. 오늘 우리 이야기에는요. who can이 들어간 문장이 나와요. who는 누가? 라고 묻는 말이죠. 그러면 can은 할 수 있다. 이런 뜻인 줄 알죠. 그러면 who can 뒤에는 동작이 와가지고요. 누가 뭐뭐를 할 수 있니? 즉, 누가 뭐뭐 할래? 라고 묻는 말이 돼요. who can. 우리 이야기에서는요. little red hen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누가 이 묶음들을 밀 수 있니? 즉, 누가 이 묶음들을 밀어줄래? 라고 물어봐요. who can push the bundles? 한 번 더. who can push the bundles? 따라해볼까요? who can push the bundles? very good. 그럼 우리 친구들 이 문장도 말할 수 있겠죠. 누가 밀을 밸 수 있니? 누가 밀을 밸래? 어떻게 말해요? who는 나오고, 그쵸? 밀을 베다가 뭐예요? cut the wheat이죠. 그러면 who can cut the wheat. 따라해볼까요? who can cut the wheat. 한 번 더. who can cut the wheat. very good.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말할까요? 누가 밀을 심을 수 있니? 누가 밀을 심을래? 우리 who can까지는 똑같고, 밀을 심다. plant the wheat.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해볼게요. who can plant the wheat. who can plant the wheat. very good. 그럼 우리 이 who can 문장들을 리듬에 맞춰 chant으로 불러봐요. Let's chant. who can push the bundles? who can cut the wheat? who can plant the wheat? very good.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 불러볼게요. who can push the bundles? who can cut the wheat? who can plant the wheat? cool.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영어짱이 되기 위한 도전의 시간입니다. is a mission이죠. 오늘 우리 친구들 말하기 연습해보는 스피킹 미션 시간이에요. 그림을 잘 보고 우리 말풍선이 있죠. 주인공이 할 것 같은 말을 우리 친구들이 A, B 중에서 찾아서 포스트에 딱 붙이고요. 그리고 크게 외쳐주면 됩니다. 스피킹 미션이니까 요거 붙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치는 것도 꼭 같이 해줘야 돼요. can you do i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어? 지금 보니까 우리 주인공인 little red hen이 할 것 같은 말이죠. 친구들 배경 그림도 잘 봐주세요. 아, 둘 중에 어떤 말을 little red hen이 하고 있을까요? 자, 정답 찾아볼게요. 3, 2, 1 외쳤나요? 정답은? 그렇죠. Not me. 나는 아니야. 나는 싫어. 이거 little red hen이 하는 말은 아니죠. I'll cut the weed alone. 나 혼자서 이 밀을 잘라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미션도 볼까요? Again, little red hen. 우리 주인공인 little red hen이 할 말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친구들 정답 찾고 크게 외쳐주세요. 3, 2, 1 What is she saying?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누가 나랑 같이 이 bundles를 밀어주겠니? 이 밀고 갈래라고 물어보겠죠. We're too busy는 누가 하는 말일까요? 맞아요. 그냥 놀고 먹기만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겠죠. number 3 이번에도 little red hen이 하는 말이네요. A Look at this flower B Look at the weed 자, 둘 중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3, 2, 1 정답은? 그렇죠. 지금 밀을 빻아서 밀가루로 만들어서 백에다가 담아온 그림이죠. 그러니까 Look at this flower 이 밀가루를 좀 봐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 되겠죠. Well done. 자, 이번 시간에는요. The little red hen 두 번째 시간 이야기를 함께 했죠. 오늘 읽었던 이야기 우리 친구들 스스로 꼭 읽어보는 거 잊지 말고요. 오늘 읽은 이야기 다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